아주머니, 우리 거 왜 먹어요? 아주머니라뇨. 나 오늘 서서 오줌 쌌습니다. 지금 안정민 임신 이후 충족이 커서 지금. 아주머니. 자, 찍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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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뜨거워. 맛있다. 아유. 이거 하나 더 씹을까? 아주머니, 가구서 하나 더 데워주십쇼. 아주머니. 아주머니. 아주머니는. 여기 사장님이야. 형사 아니야? 형사? 형사 아니야? 진짜 형공이야. 온도 맛있는 거 주십니까? 아, 야야. 아, 갑니다. 어떤 놈을 전화 볼까요? 일로와, 일로와. 아휴. 들어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뭘 안정하세요? 왜 이렇게. 불가. 불가. 불가하십니다. 아, 여기 담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앉아. 여기 앉아. 일로와, 앉아. 일로와, 앉아. 다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야. 카메라만 다 켜주세요. 야, 저기. 형사 1팀. 진철이하고 재식이. 너, 너. 너, 재식이. 너, 진철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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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들어서 우리가 좀 그 범인 권고율도 높이고 우리가 좀 심기일전 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또. 심기일전. 어, 심기일전 알지? 네. 네. 뭐야? 마음, 심. 기력, 귀. 귀. 하나, 일. 전투전. 그러니까 심기일전이 뭐냐고, 심기일전.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전투를 최선을 다하자. 그러니까 기를 하나로 모아서 우리가 하자. 전력을 다해서 해보자. 뭐 일단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이렇게 또 서로. 뭐 누가 하자고 한 건 아니지만 또. 우리 단합된 의미로 스포츠 머리를 한 거니까. 머리를 짧게 자른 거니까. 네. 서로 좀 아침 좀 맛있게 먹고. 다 나가고. 그리고 너희들. 너희들은 지금 밖에 날이 추워도 그렇지. 지금 무슨 어디 피가 안 가니? 야 이거 기막에 뛰어, 기막에 뛰어. 그 정도 아니야. 기막에 뛰어, 자식들아. 아 이 자식들 진짜. 왜 이래. 야 복장이 형사인데 왜. 아 저거. 아 요즘 난리가 너무 많아요. 좋은데. 야 재식아. 옷을. 어떻게 나 못하겠어. 야. 엄마. 야. 죄송합니다. 호다리가. 마시는 거 준다고 해서 왔는데. 기막에 빼. 무슨 뭐 피난가. 이런 이상이야. 빨리 가, 저로 가. 이리 와. 자식들 이거. 빨리 와. 빨리 와. 재식이 하고 진철이. 야 진철이. 네. 자 이제 됐고. 하여튼 진짜 우리 1팀. 우리가 한번 진짜 제대로. 작년에 못한 거 다 한번 잘. 네. 마무리 한번 해보자. 야. 소리를 왜 질러. 다시 했어. 야 일단 저기 뭐 시켜야지. 네. 아침 뭐 먹을래. 저는 팍 칼국수 먹겠습니다. 좋아합니다. 우리 지금 수사할 거니까 빨리 가야 돼. 바지락 칼국수 3개요. 뭐야. 뭐야. 팍 칼국수 먹고 싶습니다. 팍 칼국수 먹고 싶어요. 이제 바지락 칼국수 먹어. 팍 칼국수. 너 뭐 바지락 뭐. 팍 칼국수. 뭐. 사장님 팍 칼국수 돼요? 야. 야 너 목소리 똑바로 안 해. 뒷모습 진짜. 진철이. 네. 야 그리고. 야. 그거 뭐야. 립스틱 바른 거야 뭐야. 립글로즈. 립글로즈. 입이 터가지고 보겠습니다. 입술 뭐 저기 하니까 뭐. 얘는 마스카라 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얘는 마스카라. 얘는 볼터치까지 했습니다. 진철이. 너 볼터치. 야. 근무 중에는 볼터치 하지 마. 야. 광고가 짤릴 것 같습니다. 야. 무슨 광고가 짤려? 뭔 소리 하는 거야. 아 그리고 저기. 아 나 잠깐만. 아 잠깐만. 나 이상한 거 봤습니다. 엄마. 뭐야. 기분이가 아주 좋네. 참. 아 밤 잘 쐈어. 기분이가 아주 좋네. 뭐야. 야 guidelines. 아 그래. 그래. 너무 웃겨. 아 뭐야. 집에 가고 싶습니다. 저거. 저거 뭐. 디디 기분이가 아주 좋네. 좋아. 우리. 흑잔 정도 하고자. 야. 좋아. 나 쟤들 뭐야? 쟤들 뭐 질러봐? 뭐야? 너 나 영구.. 왜 새끼도 큰일에 앉아있냐? 아니 새끼도 큰일에 앉아있냐? 미안한데 그.. 거짓특집 한 번도.. 그리고 거짓을 했네 별 거 아닌데 왜 이렇게 세? 잠깐만 우리 수사 2팀 잠복.. 형사들이에요? 형사에요? 범죄자 아닙니까? 장체만요 이거 장체! 새끼들! 새끼 4팀입니다! 새끼 4팀입니다! 새끼 4팀입니다! 야야야야야! 기다립니다! 야 우리 국제수사 팀원이야! 무슨 소리야! 너 3팀! 잠복 수사 하는 팀원이야! 어디 애기가 와갖고 수영 잘.. 우리가 코럭 코럭 해봐요! 조용히 하냐 하냐! 야 이거 뭐야 이거? 범죄자 아니야 여기.. 아니 근데 얘는 뭐.. 얘 신이수야! 신이수야! 너네 이 팀은 그게 문제야! 야 이러고 다 나타내면 더 시선을 끌지! 이게 잘못 승부하겠다 뭐야? 너네 뭐 농촌 활동하고 왔니? 우리가 탈임병기야! 뭐야? 우리 탈임병기야! 변기? 변기?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진철이 여기 앉고! 우리 탈임병기야! 얘는 진철이 얜 제식이! 아 제식이! 고맙습니다! 야 얘는 반장! 2반 반장! 아 형사님이 되세요? 그래! 야 우리 형사야! 왔다 왔다! 아! 아! 못 갔습니다! 못 갔습니다! 야 우리는 뭐 먹으면! 우리 이거 좀 뺏어먹자! 내가 볼 땐 저 좀 많이 못 먹게 생겼어! 아 김치 맛있겠다! 나는 주꾸미 비빔밥! 야! 너는 밥만 시키면 돼! 네가 주꾸미인데 뭘! 너는 밥만 시키고! 저는 파카이거든요! 강화물이 밥 하나! 나 이거 먹게! 김치전 하나! 김치전 하나만 시켜주십시오! 김치전 하나! 너 이름 뭐라고? 우리 먹을게! 저 제식입니다! 진철입니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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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2팀너들 진짜 2팀너들 궁합해! 애 High School 그래서 저eken 어디 갔어? 홉챠님 어디 갔어? 범죄장가? Saturn cohol 쟤로 ст 야 кор다 마지막이에 사기 Beyond 정말 맛났지. 야 정말 맛집입니다. 음! 뭐라고? 우리 거 왜 먹어요? 아주머니라뇨. 나 오늘 서서 오줌 쌌습니다. 지금 안정민 임신 이후 충족이 커서 지금. 아주머니. 자, 지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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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뜨거워. 아, 맛있다. 아유. 이만 이거 하나 더 씹니까? 아주머니, 가구수 하나 더 데워주십쇼. 아주머니는 여기 사장님이야. 형사 아니야, 형사? 형사 아니야? 형사 아니야? 진짜 쇼공이야. 페어플레이 하자, 페어플레이. 쓴다. 이거 진짜 맛있다. 야, 이거 미쳤다, 이거. 진짜 세 명 잘 먹어. 어마무시하게 먹는다, 나 진짜. 아유, 형님도 많이 고생이 많으셨다. 야, 음. 입맛이 확 달아났어. 지금 아침 좀 드시고 왜 이렇게 못 먹거든? 마음을 받아들으려고. 야, 왜 이렇게 많이 먹니? 아니, 아니 이게. 근데 수사라면 배가 고칠 수밖에 없어. 아니, 근데 베테랑 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네가 수사하는 거에 비해 너무 많이 먹어. 아유, 정말.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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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땀만 좋다. 자, 우리 또 한 입씩 해볼까? 와, 공이 확. 아유. 나 진짜 고맙습니다. 자, 한 족까지 더 하자. 야. 야, 야. 야, 야. 보여줘야 하는 게 더 만일지 아시죠? 아.. 아.. 걸었습니다! 걸어와요! 오늘 가고 싶습니다! 익었어.. 이렇게 먹을 시간이 어딨나! 야 야 야 야 미친게 미친게! 안 돼 안 돼! 야 이제 너 형사 입김에 미친게 안 돼! 한 번 물면 놓지 않아야지 한 번 물면 절대 놓치지 않아 오늘 너네 물리지 마라 야식식이 이제 뭐 보여줘야 되나 이거? 오! 넣어야 돼!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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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개 주셔! 뜨거! 야 진짜 뜨거워! 지금 2년 치를 먹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발 씨름 내게 해서 여보세요 반장님 예! 어 나 서장이야 아 예 서장.. 예예 안녕하십니까! 이게 뭐야? 뉴툰장 어디야? 아 지금 저기 아심식사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밥 먹을 땐가 그렇게 정무 감각이 없어서 참 어? 정무 감각이.. 여기 지금 정무 감각을 알아듣는 친구들이 별로 없습니다 감각? 감각? 감각은 알아요 감각! 정무님? 아니요 예예 TV 속보가 떴으니까 당장 확인해 예? 무슨 TV? 이번에 특징계 있는 거 알지? 아 예예 알죠 알죠 청장님 특별 지시 내려왔으니까 무조건 사건 먼저 해결하는 놈이 바로 특징이야 알겠어? 어? 어? 진짜야? 밥값 좀 하라고 어? 아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 이게 뭐 무슨 속보가 떴다 기회다 기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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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뭐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 특보입니다 어? 진짜 아나운서인데? 어? 저분 맞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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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어딜 받은 제벨 3세야 서울 도심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납치극이 발생해 관계 당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신원 미상의 남성 두 명은 아침 7시경 마포구 상암동에서 출근하려던 50대 정모 씨를 차량으로 납치 및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인근 CCTV에 찍힌 범죄 현장을 공개하고 피해자의 행방 추적에 나섰습니다 납치를 당한 50대 정모 씨는 국내 최대 재벌가 야무진 그룹의 막내 아들로 승계 서열 278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 최대 재벌가를 노린 황당한 납치극에 야무진 그룹은 신고 포상금 최대 30만 원을 내걸었으며 관계 당국은 추가 CCTV 및 목격자를 확보, 용의자들을 추적 중에 있습니다 승계 서열이 278위로... 너무 낮은 거 아니야? 30만 원... 안 잡을래! 안 잡을래! 재벌 하려면! 집에서 핸드폰하고 누워 있을래 네, 미 씨는 정모 씨를 목격하신 시민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이후 들어오는 관련 소식은 뉴스특보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특징이야 특징 이건 우리가 맡을 테니까 다른 데 가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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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쟤네 팀 앞 승할 수 있는 기회 특징 걸렸다 특징 걸렸어 이번에 딱 하고 따뜻한 날 가지고 갔다 오는 거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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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